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위치한 삼성두산아파트로 반경 500m 이내에 복사초, 소일초, 부일중, 소사중, 소사고등학교를 비롯한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가 있고 소세울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의 48평형이 2021년 10월 최고가 7억 6천만원에서 2023년 2월에 무려 3억 3천만원 떨어진 최저가 4억 3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3.5%의 큰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천시에서 43.5%의 큰 하락률을 기록한 이 아파트보다 더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실거래 매매 내역과 매물가격 및 전세가격 현황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사와 선정기준은 2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직거래와 1층 거래를 제외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부천시 아파트 매매와 투자를 고민하거나 부천시의 최근 실거래가와 매물 현황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하락률에 앞서 부천시의 2024년 4월 현재까지 신고된 3월 매매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421건으로 직전 후월인 2월 300사건에 비해 약 38.4% 증가한 수치입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될 부천시의 인구와 세대수 그리고 공급량을 간략하게 안내드리면 2024년 4월 현재 부천시의 인구는 77만 6,349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 85만 5,586명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영유아에서 50대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50대 이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세대수는 34만 3,775세대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 2028년까지 공급 물량은 2024년 1,455호, 2025년 629호, 2026년 1,234호, 2027년 4,952호입니다. 자 그럼 부천시의 최고가 대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 7위 원미구 상동라일락 신성미소지움 2002년 11월 사용승인된 총 10개동 955세대 최고층 25층 아파트의 26평 A타입으로 2022년 4월 최고가 7억 5천만원에서 2023년 5월에 3억 3천만원 떨어진 최저가 4억 2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4월 18일에 거래된 5억 6,800만원으로 2023년 5월 최저가인 4억 2천만원에 비해 1억 4,800만원 높은 35.2%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가격은 5억 6천만원에서 7억 5천만원이고 전세가는 3억 8천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62에서 65%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석천초, 상인초, 석천중학교가 있고 가장 가까운 상동역까지는 도보약 7분 거리이며 부천영상 문화단지와 홈플러스, 뉴코와 아울렛이 인접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아파트들은 더욱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들로 알찬 정보 놓치지 않게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락률 6위, 원미구 상동반달선경 1993년 3월 사용승인된 총 7개동 915세대 최고층 19층 아파트의 23평 B타입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4억 9,950만원에서 2023년 4월에 2억 1,95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4월 6일에 거래된 3억 3,950만원으로 2023년 4월 최저가인 2억 8천만원에 비해 5,950만원 높은 21.5%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3억 2천만원에서 5억원이고 전세가는 2억 5천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74에서 75%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부인초, 상동초, 상미초 부인중, 상동고,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고 구지공원과 부천시립동화도서관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속내역까지는 도보 약 10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5위 원미구 중동미리내 금호한양 한신 1994년 12월 사용승인된 총 9개동 1,800세대 최고층 25층 아파트의 17평 C타입으로 2022년 6월 최고가 3억 9,800만원에서 2024년 2월에 1억 7,80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2억 2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8%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3월 27일에 거래된 2억 9천만원으로 2024년 2월 최저가인 2억 2천만원에 비해 7천만원 높은 31.8%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6천만원에서 3억 4천만원이고 전세가는 1억 8천만원에서 2억 8,300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61에서 68%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개남초, 개남중, 개남고등학교가 있고 소환공원과 롯데시네마가 있으며 가장 가까운 신중동혁까지는 도보약 6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4위 소사구 소사본동 주공 1단지 1995년 11월 사용승인된 총 14개동 1,210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23평형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4억 3,800만원에서 2023년 4월에 1억 9,70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2억 4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5%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3월 23일에 거래된 3억원으로 2023년 4월 최저가인 2억 4,100만원에 비해 5,900만원 높은 24.4%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가격은 2억 8천만원에서 3억 8천만원이고 전세가는 1억 8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74에서 75%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복사초, 소일초, 소환초, 부일중, 소사중, 소사고, 사원고등학교가 있고 소사대공원과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가 인접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소세울력까지는 도보약 6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3위 원미구 중동 한라주공 2단지 뜰한 채 1995년 9월 사용승인된 총 19개동 2,171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17평형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3억 9천5백만원에서 2024년 1월에 1억 8천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2억 1천5백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5.6%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3월 27일에 거래된 2억 4천5백만원으로 2024년 1월 최저가인 2억 1천5백만원에 비해 3천만원 높은 13.9%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가격은 2억 3천만원에서 3억 1천만원이고 전세가는 1억 4천5백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69에서 70%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중원초, 부흥초, 부광초, 중원중, 중원고, 중흥고, 경기예술고등학교와 악대공원 및 부천체육관이 있고 가장 가까운 부천시청역까지는 도보 약 8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2위, 소사구 소사본동 양호, 2003년 8월 사용승인된 총세계동 244세대 최고층 23층 아파트의 31평 A타입으로 2022년 1월 최고가 5억 9천7백만원에서 2023년 3월에 2억 7천7백만원 떨어진 최저가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6.4%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3월 19일에 거래된 4억 8천5백만원으로 최저가인 3억 2천만원에 비해 1억 6천5백만원 높은 51.5%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가격은 4억 7천만원에서 5억원이며 현재 전세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4에서 58%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복사초, 소일초, 소사초, 부일중, 소사중, 소사고등학교와 소사대공원 및 소사체육공원이 있고 가장 가까운 소세울력까지는 도보 약 1분 거리입니다. 대망의 하락률 1위입니다. 원미구 중동 금강마을 1994년 5월 사용승인된 총 19개동 1962세대 최고층 25층 아파트의 18평 B타입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4억 6천7백만원에서 2023년 4월에 1억 6천3백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0.8%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3월 22일에 거래된 3억 450만원으로 최저가인 2억 3천만원에 비해 7,450만원 높은 32.3%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가격은 3억원에서 3억 8천만원이고 전세가는 1억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매매가 대비 63에서 64%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부강초, 중원초, 석천중, 중원중, 중원구, 경기예술고등학교와 개남공원, 안중근공원을 비롯 다양한 공원들이 있고 현대백화점과 이마트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천시청역까지는 도보 약 7분 거리입니다. 이상 경기도 부천시의 200세대 이상 직거래와 1층 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44%에서 최대 50.8%까지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정보를 꾸준히 살피고 수집하여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